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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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! 이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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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을 것 같아요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직장 선수한테 합법적으로 풀 수 있는 날이 아닐까 오늘 같은 날에는 내가 호영을 유일하게 이길 수 있지 않은 날인가 구너 축구하는 거 본 적 있어요? 구너님은 잔디 위에서 저한테 안 들어요 축구 실력이 무의미해 형 빨리 와요. 군어랑 친해요? 모르겠네. 직원이랑 친한 대표님이. 친합니다. 모르겠어. 느껴봐야 될 것 같은데. 상팀에서 공격을 다섯 번. 구루랑 나랑 공격 세 번. 우리 쿠루는 두 번 공격. 그리고 총 다섯 번 공격. 오케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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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가져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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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가. 야이씨! 가져가, 가져가. 가짜가, 가져가. 아이씨! 간다! 와! 지렸다. 가져가, 가져가. 침착해, 침착해. 아 진짜로 뭐하냐 아 진짜로 뭐하냐 아 нрав 야 19 19 20 20 나만... 나만... 이야~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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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악! 이야~! 야 우리 수영장 한 번도 못 가는데. 잘 들어가도 돼. 죽여! 한 팀 와라 한 팀 와라 한 팀 와라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따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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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와. 넘어지면 넘어지면. 맞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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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맞아 맞아 맞아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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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빨리 가 빨리 빨리 이리 와 빨리 이리 와. 복부에 빨리 해. 가 빨리 해. 복부에 빨리 가. 여러분 물놀이 가능합니다. 지금 확실히 보이죠 물놀이 가능. 스탠다드 물놀이. 스탠다드 긴ousse. 러시지 g 빨리 빨리 빨리. 이리로 와이씨. 빨리 빨리 빨리. 가요 가요. 머리부터 집어넣어. 좀 넘어져. 온다 온다 온다. 빨리 빨리 빨리. 느려 느려. 온다 뒤에 온다. 여름 연구 안 가도 되겠죠. 기다려 버려. 야 우리가 이겼지. 가비야. 넌 모르는 애는 안 된다 야. 내가 눈치있게 사회생활 해주는 거지. 깜짝이야. 이거 뭐야 아까 덕배 형이 들어갔었답니다. 마지막 기 한 번 줄까. 제가 뒤집기기 해. 누가 더 멀리 가나 어때. 이거 몸무게에 비례하는 거 아니에요 형 근데. 아니야. 이것도 기술이야. 다 기술이야. 늘려 늘려 늘려. 오!!! 잘한다 훌. 다 played. 이렇게 해. 아하. 자 להía. 오오! 꺄아아아앜. 아아아아악! 뭐야? 아아아. 아아아. 야 이거 죽였다. 에이 안 돼. 에이 안 돼. 이게 무슨 밑이야 무슨 밑이야. 밑에 있는 거야. 에이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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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파울인데요. 저는 리얼리즘을 담기 위해서 뛰어넣었구나. 골을 넣고 진짜 가겠습니다. 1. 아악! 고맙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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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! 안 돼! 우와! 안 돼! 이 덕부대 호구 총 스쿼트 다 하셨습니다 저희가. 아니 지금 형이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 진 게 아니에요. 정리 근데 어떻게 해요 형 이거? 정리 어떻게 해 진 거지? 티라미스 케이크 난 정말 티라미스 케이크. 다 이거 아래형 사무실 갖다 놓고 이거 덕분에 정리하고. 그 나와서 하니까 시원하다. 시원하세요? 그리고 오늘 알았어. 스탠다드 벤츠가 수영장에서 입어도 된다. 수영장이세요? 수영장. 세차장 테스트에 더 가깝지 않아요? 그 세차장에서 나와서 바로 마를 거란 말이야 이게. 조금만 있어도 바로 마르기는 해요. 그리고 나 대결할 땐 좀 나한테 맞는급으로 데리고 와. 국가대표급이나 이런 거 데리고 와야 좀 가능하니까. 아 저는 그럼 앞으로 호영이랑 대결할 때 지식 대결 시켜주세요. 축구 퀴즈 대결 같은 거. 나랑 포토샵 대결하자. 그리고 썸머 이벤트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? 여러분 또 여름 막바지 날기 위해서 진짜 너무 높잖아요. 그래서 또 저희. 야 조용히 해. 저희 여러분들이 스탠다드. 저희 오브 팬츠 너무 좋아해 주셔서. 계속 품절 나는데 감사드립니다. 보니까 리뷰들도 상당히 또 좋은 것 같아요. 저희가 또 고생해서 만들 만큼. 또 여러분들 리뷰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. 또 원단 시장부터 다가가서 만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진리온 제품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. 여름이니까 마지막 썸머 이벤트 쏘겠습니다. 보안래 전체 제품 또 이제 활입 들어갈 거고요. 축구 재밌게 하시고.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 잘 치우다. 미팅 가야 되니까. 가자. 들어가자. 됐어요. . 미팅 때 맛있어 하세요. 음 whatever. 에피 uw эт implication. 그리고 4개의